파이팅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고 뜻을 해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뉴스를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를 풀어줄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김영민 아나운서는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저는 대본을 열과 성을 다해서 쓰다보니까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두 분은 투표하셨나요? 저는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임권님은요? 저는 당일 투표합니다. 그러세요? 저도 본 투표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오늘부터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투표소 3,551곳에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셔야겠죠.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는 오늘은 안 됐었고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사전투표를 오늘 했고요. 또 이후에 국민의힘은 강원도 원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강원 지역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 박지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경기와 충북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해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걸 좀 올리기 위해서겠죠.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에 60.2%였거든요. 바로 직전 지방선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했던 지방선거가 60.2%였는데 지금까지 지방선거를 보면 50%가 넘지 않았던 그런 지방선거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50%대 중반 정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 9일 날 대선이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기들 지지자를 얼마나 많이 투표장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한 정당의 후보가 한 50% 받고 다른 후보는 한 40%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50% 받는 후보의 경우 한 6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하고 또 반대로 40% 지지를 받는 후보자 같은 경우 90%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결과가 뒤바뀌겠네요. 결국은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지를 받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후보의 지지자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특히 사전투표에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늘 저도 이제 사전투표장을 갔습니다만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당히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열기가 있는 것은 여야의 지도부에서 사전투표를 상당히 종료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지금 저희 이재현의 뉴스장면 승부는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죠. 보이는 라디오로 좀 보시면 지금 이동우 기자가 한쪽에 쏠려 앉아 있어요. 3분의 1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카메라를 보시고 살짝 의자를 움직여주시면. 그러면 이쪽으로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지금 밖에서 날리고 났어요. 조용히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손동작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말이 그냥 갑자기 꼬여서. 죄송해요. 어쨌든 양당이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그게 지금 절대적으로 박빙의 승부인데 자당에 유리해지려면 투표율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여론조사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적극 투표층에서 진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개표를 했을 때 적극 투표층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표심을 봤을 때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고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높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젊은 층 내지는 40, 50대에서 지지율이 비교적 높은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방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낮고 또 전반적으로 투표율은 고령층일수록 투표율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이번 지방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유리한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투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사실 서초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는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관외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서 투표함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투표용지가 7장이나 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7장을 다 여기 담으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 또 김건희 여사도 여기 다 넣어요? 이렇게 꼭 확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투표용지가 최대 8장인 곳도 있다고 하고요. 투표용지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받으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용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저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암에서 하셨나요? 상암 주민센터에서 했는데 진짜 투표용지가 많더라고요. 투표용지 7장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이 있고요. 기초단체장이 있고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하고 광역비례대표 그리고 기초의회하고 기초비례의원 여기에 교육감 이렇게 해서 투표지가 전부 7장 되는 건데요. 여기 좀 다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다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4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5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는 광역단체장 1장 그리고 광역교육감 1장, 광역의회 의장 이렇게 4장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교육감을 견제하는 교육의원을 뽑는 투표지가 1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이제 광역의회 의원들이 교육감을 견제하는데 제주도는 교육의회의 교육의원들이 교육감을 견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보다 제주도가 투표지가 1장 더 많아서 5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거 관련에는 투표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돼서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크니까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투표장에 가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투표지를 받아서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7, 8장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좀...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어떤 후보를 투표하겠다고 메모를 한다든지 특히 논혁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 선거구마다 전부 그래서 이 순번제로 이렇게 번호를 후보를 나열을 했더라고요. 투표용지가 투표하는 장소마다 지역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맨 앞에 있는 건 1번은 민주당. 2번은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 어느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할지 메모를 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지 후보를 생각하지 않고 가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좀 뒤숭숭했는데 말이죠.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를 했네요. 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달게 받겠다.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오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박 위원장은 처음에 긴급 기자회견을 냈을 때도 또 그 다음 날 회의에서도 강경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회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영향이겠죠.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불협화함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팎에서 비난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위한 단일 대우를 형성하겠다. 그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곳곳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박 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대위원장 두 명이 서로 입장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586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윤오중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이런 갈등은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론이 정부 견제론 보다는 우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런 불만이 지금 쏟아지는 상황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방선거 이후에는 또 당권 경쟁이 또 있습니다. 현재는 비대위 체제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친이재명 세력과 반이재명 세력의 당권 경쟁이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이재명 세력이라면 아무래도 친문 세력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586 용태론을 내놓은 것이 결국은 반이재명 세력에 대한 성공이 아니냐. 이런 당내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풀가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내건 구호 가운데 하나가 철도나 공항에 대한 민영화 반대.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밝힌 적은 없어요. 오늘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고 공기업 민영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자 정부가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013년에 출간한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팬카페에 이런 민영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 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라고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실은 이런 공기업 민영화는 민주당의 공세일 뿐이다라고 거리두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사실 민영화 이슈는 민주당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저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히 이슈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영화 이슈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불리한 어떤 선거 지경을 한번 엎어보겠다. 그런 전략 같아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거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그리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런 이슈와 노력을 그런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반향은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글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직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어쨌든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이런 이슈를 내놓는 것을 보이는데 글쎄요.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요?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 이상 크게 확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관련된 얘기 어제 잠깐 나눠봤는데요.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의 내정이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인사 검증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속 뉴스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 한덕수 총리는 임명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모두가 신중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측 얘기를 듣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한덕수 총리도 지금 단계는 검증이 아직 안 끝난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게 임명을 반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당의 입장을 충분히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두 분이 숙고 끝에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총리가 윤 행장을 임명할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뉘앙스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국민의힘 측의 반대를 한 총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검증 단계에 있고 임명까지는 아직 그런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오늘 아침 기자들이 이와 가지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내정을 기정사실화하던 입장에서 조금은 후퇴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윤종원 카드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조차도 밀어붙이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정책 등을 주도한 사람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맞지는 않는 인선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새 국무총리의 인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숙려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한 1분 남짓 남았는데요. 어제랑 똑같네요. 여야 추경 줄다리기로 지금 이게 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이제 여야 3대3 예결위 간사 정책의 의장 원내대표에서 3대3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합의가 좀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회의가 오늘 예정이 돼 있을까나 했는데도 미뤄졌어요. 언제로 미뤄졌죠? 일단 내일 오후 8시에 본회의 개최를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국회의장 등 의장단의 임기는 29일 일요일 날 만료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토요일 내일 밤늦게까지라도 해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느냐인데 선거 전에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내일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선거 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주요뉴스 정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